랩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? 네 반갑습니다 오신데 길 안 막히셨어요? 네, 길이 안 막혔네요. 아, 그래요? 원활히, 네, 크다하게 잘 막힙니다.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어요? 사전 미팅만 해도 긴장됩니다. 너무 잘 지냈고요. 날씨도 제법 추워지고 그래서 공연 준비 많이, 공연이 많이 있어서 공연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처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섭외에 응하게 되셨을까요? 일단 섭외에 응하게 된 거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이분들이 겁이 없으시구나. 어쩌면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진행을 할 수 있는 아마추어 MC를 뽑을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했고 두옥 같은 명곡을 탄생시켰던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어서 저는 오랫동안 재즈 음악을 해왔고 또 다른 분야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. 이런 음악 토크쇼는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아티스트를 만나는지 그리고 첫 번째, 무엇보다도 첫 번째 아티스트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